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자사주 5천 주를 매입했습니다.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주식 5천 주를 장래 매입해 총 10만 8,127 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손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2022년 그룹 경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, 기업가치 재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올해는 해외투자설명회를 재개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이번 자사주 매입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를 포함해 그룹 임원진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